눈 누르시구 밥 먹여? 아 근데 이거 미션 깨야돼 기벽 버린다 왜냐면 기벽 지금 얻을만한 것도 없고 버릴 것도 딱히 없어요 태풀은 중간중간에 또 얻는게 있네 개굴러 가는데 이 파티? 챔피언인거 생각하면은 다치가 높아 역시 근데 하나하나 무조건 정리해야돼 하긴 나도 토치 스킬 있구나 저기 성룡한테 토치 스킬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와 블라이트 찬스 블라이트 찬스 오지는데? 오우 블라이트 오진다 아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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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둘차 샀네 자 힐하고 낙지키고 애매하네 아예 그 3타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 3타 스킬이 없어가지고 오우 집이 개많이 들어온다 이거맞다 이거 얘가 턴이 먼저와서 데스도어가 가겠네 샛살이 한번 살려줘야겠다 힐 지비를 오호 마크 찍긴 쪽으로 딜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18이 으아 또 들어온다 아우 딜 이렇게 빡세게 들어오니 아 딴딴해가지고 더 빡쳐 참해 아 짜증나 여긴 위험했죠 버프가 또 꺼진 것도 있고 투힐조합이라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스탄 하는거라 그렇죠? 예쓰 안전하게 이제 힐하고 챔피언 역시 나이스 크리티컬 제이드는 필요가 없고 액세서리를 버릴 줄이야 아직 한참 남았는데 깨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깨려면 열 수 없죠 다 아까 버렸죠 음식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캠핑을 해야돼 그럴라면 캠핑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비빔방에서 나오는게 2500골이니까 돈 좀 손해보긴 하는데 비빔방 나올 줄 몰랐네 위쪽 돌다가 열쇠 나오면은 하나 먹자 돈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 참 참 돈 버려 에메랄드가 4개까지 쌓였다면 말이죠 삽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 인벤토리 인벤토리 2칸정도 늘려줘야돼 인간적으로 이거 안 불려요 인벤토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아 그거 2명이네 더블 스탄 넣어놓고 디워프가 좀 있긴하지만 그 정도는 천천히 딜에서 하나씩 잡자 헐 미스? 단단해요 아 5딜 개쎄네 그 피가? 이었죠 이었죠 피할 수 없다 이제 마크가 찍혔다니 이었죠 제스터용 럭키다이스 다이스가 또 하지만 아쉽게도 돈이 얼마 안된다는게 문제랄까 이거 트랩이에요 이럴 확률이 없죠 이럴 확률이 없죠 음식 다 썼다 캠핑하면 아슬아슬하겠는데 음식 이거 깨면 또 적어주니까 준비가 잃어버렸다 Ireland 다시 い2 풍급템 어우시 Su 서프라이즈 매우 안 좋아 매우 안 좋아 얘는 무조건 스턴 걸려야 돼 얘 개무소 안걸렸어 스턴 앞으로 나가겠다 잠옷지 저 식혀inetiel 어떡하지 잡았을 orient 페이드치고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스털 아 걸렸네 데미지 디버프 온다ière 슬라이스 어우 미친 슬라이스 블리드레지스트까지 갑자기 아프다 많이 아프다 게다가 프테크까지 있어 아 왜 얄만때려 이거 위험하다 이거 블랙 만약에 핫산 죽겠는데 아이씨 위험하다 핫산 템 먹고 빠져야겠다 에휴 그지같은 게임 진짜 아니 어떻게 육랩파티인데 어떻게 한 대를 못 버티냐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다가 어느 정도껏 저기 해야지 또 이래 또 이래 또 이래 아니 뭐 하다가 좀 약간 나빠서 죽고 이래야되는데 그래서 툭하면 그냥 애들이 유리몸이 유리몸이니까 그 핫산 한 마리 더 있어서 핫산도 한 마리 더 있고 청료도 한 마리 더 있죠 그동안 키워놓은게 좀 있어가지고 아 서술 텐조 때문에 또 못먹겠네 이래서 중구명 써야되나 최고가 유리몸 최고가 유리몸 최고가 유리몸 유리 아니 그리 룸배트리 다 있어 완전 최악이 다 있죠 운이 운발 게임인게 다 있어 룸배틀이 없는적이 없어 사사지지 하나 더 있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과 영원한 것이예요 되지 않나? 없고 다 끄다 이제 방패 먹을 필요도 없고 웨이지 아이가 저기 됐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와, 이건 진짜 개쩐다. 애드리치 안정으로 엄청나게 세네. 45분이네. 쩝쩝쩝 일단 일단은 뭐 화면 있는 애가 죽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, 없는 애가 죽었으면 젖은데 야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, 뭐, 괜찮았기 때문에 게다가 얘 퀵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하스단이 솔직히 더 좋아요. 첫 턴에, 턴이 빨리 와서 여러분, 주무세요. 다소 보시다시피 수고하셨습니다. 다소 보시다시피 수고하셨습니다. 다소 보시다시피 수고하셨습니다. 다소 보시다시피 수고하셨습니다. 다소 보시다시피 수고하셨습니다.